안녕하세요. 융합경영학과의 권영준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가운 마음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융합경영학과 내에 여러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경영전공트랙이에요. 이 융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융합일까요? 우리 사회는 대단히 고도로 발달되어지고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 지식보다는 복합적 지식이 무엇보다도 요구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서로 다른 분야가 합쳐지고 얽혀짐으로써 새로운 트렌드의 지적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창의적 인간상이 요구되기 때문에 오늘날 융합이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 신조어로 학문세계에 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융합을 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융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른 말로 통섭이라는 말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해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무엇의 융합인가라는 겁니다. 이미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사례는 있어요. 그리고 금융학과 공학이 또한 오늘날 새로운 융합의 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융합경영학과 내의 문화예술경영전공에서는 그 말이 의미하듯 무엇의 융합이냐면 문화예술과 경영학의 융합입니다. 과거에 문화예술과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학문들이었어요. 문화예술은 완전한 인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경제적 이득 그 가치를 최대한 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융합경영학과 내의 문화예술경영전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바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분야의 학문을 합침으로써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과거의 인문학 영역에 속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감상과 향유의 대상이었던 이 분야를 경영학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보고자 하는 데에서 우리 융합경영학과 내의 문화예술경영전공의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문화예술일까요? 많은 융합의 가운데 왜 우리는 문화예술의 경영학의 옷을 입히려고 할까요? 흔히 오늘을 살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각자 몸담고 있는 조직체 어떤 그 사회성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따스함 보다는 차가움이 온정보다는 냉랭함이 더 먼저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원하고 도와준다거나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이끌어주는 그리고 건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이런 사회라고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사회가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즉 따스하고 온건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해답으로 바로 문화와 예술을 찾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그만큼 감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성은 따스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우리의 국가의 지위가 점점 세계화의 반열에 오르면 오를수록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혹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이 이제는 새로운 부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면서 우리가 그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과거의 매체의 경영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이 두 분야를 융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서로 다른 이 분야를. 그래서 어떻게 융합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저희 학과가 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공 트랙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융합경영학과 안에 문화예술경영전공이 있는데 문화예술경영전공대의 세부전공으로 네 분야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술경영이에요. 예술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미술관과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 아니면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행해지는 여러가지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날 뮤지컬이라거나 음악회 등등이 있죠. 그런 공연예술을 기획할 수 있는 인력 더 나아가 총칭, 학예사 혹은 큐레이터라고 언급이 되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전공 트랙이 바로 예술경영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문화예술과 경영학을 한번 합쳐보자는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미디어 경영입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 삶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 다양한 매체의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과 경영학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적자산인 문화예술을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고 전파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경영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경영 분야에서는요 미디어의 제작과 운영 그리고 미디어 기획, 미디어 설치 등등에 관한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속하는 것은 이른바 문화기획, 영상기획 또는 게임이나 음악의 기획, 공연실무, 그리고 연예 매니지먼트 등등이 이 분야에 속할 것입니다. 역시 대중문화와 문화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대중문화죠. 그 대중문화와 경영학을 합치고자 하는 의도의 반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문화콘텐츠 산업이에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에 속하는 어떤 지적 자산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화 시키는 겁니다. 즉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안겨주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문화콘텐츠 기획, 축제기획, 공공문화기획,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과 경영 등등의 분야가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문화예술과 경영학을 서로 융합을 시킨다라는 이 개념하의 의도 아래 이런 네 가지 세부 전공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학과가 의도한 융합의 개념입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력을 육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답으로 예술학과 경영학을 합쳐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두 분야를 합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바로 우리 학과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문화예술 경영과 연관된 학과들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보면은 주로 실부만 가리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것을 포장하는 방법만 가리켜요. 그러나 우리 학과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문화예술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인문학에 철저히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와 인연을 맺는 우리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인문학적 지적 토대를 마련을 해 줄 것이에요. 예술이 무엇인가?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예술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이론이라거나 문화예술의 역사 혹은 그것을 그거의 어떤 정신적 근거를 밝혀내는 미학과 철학 등등의 이런 문화예술 고유의 인문학적 지식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혹은 전반적인 지식이 없이는 그것을 아무리 잘 포장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1차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인문학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 이외에도 흔히 예술사, 예술이론, 더 나아가 그 비평 등에 관심이 있는 이런 인재들도 저희가 얼마든지 교육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준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과 경영학으로 합치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에 대한 탄탄한 이론과 그 실무라고 하는 두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학과 홈페이지를 한번 몇 면이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갖고 우리 학과를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의 요구에 혹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부합을 하는 학과라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만큼 새로운 인재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 복잡한 세계를 대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새로운 인력으로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하는 데 적극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